네, 따뜻한 봄날 이곳 얼굴들와보니 바람마감도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바람이 불고 가지가 부러져도 한결같이 태양을 향하는 나무에 의해서 사교의 철함을 배웁니다. 단단한 뿌리로 굽붙하게 살아가도 너무 좋죠. 네, 여러분 오늘 프론트 가요계 8년은 여러분들의 박수를 많이 받도록 박수분들이 멋진 노래 많이 해드리니까 우리 힘찬 박수 부탁드릴게요. 박수는 건강히 줘야겠죠? 네, 건강히 해지려고 박수를 많이 치셔야 합니다. 아유, 벌써부터 건강히 소리나 들려요. 네,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요. 축도 쳐주시고, 먼지 공연 우리 다 같이 함께 어울리는 마당으로 한번 해보도록 해봅시다. 네, 저는요, 박수 청량입니다. 예, 진행을 마쳤고요. 예, 앞에 여기 나오셔서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반갑습니다. 박수 청량 인사드립니다. 박수 인천 관광지에 빠지면 석섭할 의미도 인천 대표 관광지 중에 매일이죠. 예, 인천은 뭐 월미도? 월미도 하나? 인천! 여기가 어디죠? 인천 월미도예요. 정말 아름답고 멋진 이곳에서 멋진 공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예, 자, 첫 번째 순서로 병국, 구미 출신 가수, 주성우 씨를 모으실 건데요. 이 분은 이제 앞으로 떠오르는 색별로 많은 사랑을 지금 주목받고 있는 가수들인데 예,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예, 앞에 나오는데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예, 주성우 씨의 나박수 도끼 들려주겠습니다. 예, 주성우 씨의 나박수 도끼 들려주겠습니다.